안녕하세요 프로기록러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트 모양 가방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기법은 이중뜨기 기법으로 미리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연습해 오시면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준비물입니다 첫 기둥줄 9개 1단 20개 2단 23개 3단 2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면 하나 만드는 데에 7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방이니까 양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양면 하트를 모두 만드는 데는 152개가 필요하고요 이 하트 모양 2개를 연결하고 가방 끈 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개에서 250개 정도 양말목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 끈을 짧게 만들려면 200개면 충분하구요 길게 만들고 싶다면 250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 두 손가락에 양말목을 두 줄이 되도록 감아주세요 중지에 걸린 양말목은 살짝 빼서 꼬아서 다시 걸어줍니다 그 위에 두 번 감은 양말목을 다시 걸어주세요 아래에 걸린 양말목을 위에 걸린 양말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넘겨주세요 이 위에 걸린 양말목이 지금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내려주시고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에 두 번 감은 양말목 걸고 아래에 걸린 양말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쪽으로 넘겨주기 또 내리고 그 위에 두 번 감은 양말목 걸고 아래에 걸린 양말목을 위에 걸린 양말목이 빠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걸고 밑으로 내리고 위에 또 두 번 감은 양말목을 위에 걸린 양말목이 빠지지 않도록 아래에 걸린 양말목을 안쪽으로 쏙쏙 9개 다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말목 9개로 기둥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중뜨기로 일단 떠줄 건데요 우선 여기 끝은 이렇게 두 고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먼저 양말목 한 개를 걸어줄게요 일단은 20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말목을 쏙 걸어줍니다 두 고리가 있죠 그래서 앞에 고리에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고리 오른쪽 잡고 살짝 뺍니다 그럼 이렇게 손가락이 걸려 있잖아요 걸어놓은 상태로 뒤에 있는 이 양말목을 쭉 잡아 당기세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하나 생깁니다 뒤에 있는 고리는 이렇게 반바퀴 꼬아서 새로운 양말목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코에 쏙 고리 두게 됐죠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 잡고 쭉 당겨주시면 이중뜨기 매듭 거는 방법이에요 양말목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걸렸습니다 얘는 우선 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양말목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이 양말목을 기준으로 이 기둥줄이 이렇게 돼서 하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기둥줄을 이렇게 옮겨서 V자로 만들어 주시면 더욱더 뜨기 쉽습니다 이 가운데 양말목에 이중뜨기로 양말목 하나 걸어볼게요 다시 잘 보세요 양말목 걸고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 오른쪽 줄 잡고 살짝 빼고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이 고리를 쭉 잡아 당기면 매듭이 걸린다 뒤에 있는 이 고리를 새로운 양말목이라고 생각할 건데요 이렇게 반바퀴 꼬아서 다시 그 코에 걸어줍니다 두 고리 생기죠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를 잡고 빼면 되는데요 이때 고리가 너무 작으면 그냥 이렇게 검지만 걸어서 이렇게 빼내주셔도 됩니다 매듭이 하나 걸렸습니다 제일 오른쪽 고리부터 엄지금지 넣어서 잡고 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초보자는 다 걸고 떠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코를 하나씩 다 걸어줄게요 여기 끝에 하나 걸려있지만 무시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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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말목 한 코당 하나씩 다 걸어줄게요 이중뜨기로 걸었던 그 코에 다시 집어넣어서 매듭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양말목 하나로 걸어줄게요 그 다음 코에도 쏙 집어넣고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 잡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뒤에 고리 잡아당기고 반바퀴 꼬아서 그 코에 다시 집어넣고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 잡고 쭉 여기에 걸렸지만 하나 더 걸 거예요 사실 이쪽에도 하나 더 걸 거라서 제일 끝에는 세 개 걸립니다 하나 여기 둘 걸렸고요 이쪽에도 걸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네 코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코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중뜨기 기법으로 매듭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양말목 걸고 앞에 있는 고리에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 잡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뒤에 고리 쭉 잡아당기고 반바퀴 꼬아서 다시 쏙 집어넣고 두 고리 있죠 앞에 있는 고리 엄지금지 넣어서 뒤에 고리 잡고 쭉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매듭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그 다음 여기도 자, 여기까지 한번 떠볼게요 그냥 자, 이제 기본뜨기화된 우선 여기 떠볼게요 맨 처음 시작한 양말목에 엄지금지 넣고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엄지금지 넣어서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엄지금지 넣어서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앞에 고리 잡고 빼고 이렇게 쭉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엄지금지 넣어서 잡고 빼고 엄지금지 넣어서 잡고 빼고 이렇게 쭉 돌게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한 코에서부터도 가운데고 끝에 부터도 가운데인 이 다섯 번째 코 있잖아요 여긴 양말목을 걸지 않습니다 얘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얘랑 똑같이 떠주는 거예요 이쪽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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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세 개 그 다음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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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는 건너뛰입니다 여기서부터 뜨겠습니다 양말목 하나 걸고 매듭 걸게요 그 다음 코에 매듭 걸게요 그 다음 코에 매듭 세 개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 코에 매듭 세 개 걸어야 합니다 가장 끝에 있기 때문에 매듭을 세 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그 다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넷 가운데까지 넷 이렇게 쭉 걸어줄게요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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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아까 뜨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어서 쭉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렇게 쭉 세 개 너 넷 넷 넷 넷 대통령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2단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2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단 뜰 때 주의할 점은 첫 코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구요 이렇게 마지막 코 바로 옆에 있는 콘데요 여기 11자 또는 V자로 보이는 이 코 위에서부터가 한 코거든요 근데 가끔 여기를 첫 코로 착각하셔서 여기부터 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 바로 위에 이렇게 딱 돌려서 봤을 때 요렇게 생기네 얘부터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 있지만 얘는 무시하고 얘부터 쭉쭉쭉쭉 입니다 자 떠볼게요 자 여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 코에 매듭 두 개를 다 걸어줍니다 이중뜨기로 걸고 꼬아서 다시 그 코에 넣는 거예요 다시 그 코에 집어넣어서 매듭 걸어줍니다 지금 한 코에 매듭 두 개가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말목 네 개를 사용해서 한 코에 매듭이 하나씩 걸리도록 총 매듭을 여덟 개 걸어줄게요 잘 보세요 양말목 걸고 앞에 고리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고리 잡고 살짝 뺀 상태에서 반바퀴 꽂아 그 코에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코에 쏙 집어넣고 쏙 집어넣고 앞에 있는 고리 엄지검지 넣고 뒤에 고리 잡고 쭉 이렇게 세 개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양말목 쏙 걸고 앞에 있는 고리 엄지검지 넣고 뒤에 있는 고리 잡고 살짝 뺀 상태에서 쭉 잡아당겼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에 쏙 앞에 있는 코에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있는 양말목 잡고 쭉 그 옆에 쏙 집어넣고 앞에 있는 고리 엄지검지 넣어서 뒤에 있는 고리를 잡고 살짝 빼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에 매듭을 걸어준다 그 옆에 또 똑같이 그 옆에 코에 나머지 매듭을 걸어준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세 코는요 한 코에 매듭 두 개씩 세 코를 떠줍니다 양말목 세 개를 이용해서 쏙 집어넣어서 매듭 하나 걸고 꼬아서 그 코에 다시 쏙 집어넣어서 매듭 건다 이렇게 총 몇 코 하라고요? 세 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 코에 매듭 하나씩 거는 거 세 개 반복해 줄게요 매듭 하나 걸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로 건너갑니다 그 옆에도 매듭 걸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에 매듭 걸어줍니다 하나 더 여기까지 우선 뜨겠습니다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쭉쭉 가줄게요 자 여기까지 떴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잘 보세요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 띕니다 그 다음 코부터 양말목 세 개를 이용해서 한 코에 매듭 하나씩 거는 거 세 개 갈게요 하나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에 매듭 하나 하나 그 옆에 코에 매듭 하나 걸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로 가서 하나 그 다음 또 매듭 하나 그 다음 또 매듭 하나 그 다음 양말목 세 개를 이용해서 한 코에 매듭 두 개씩 걸어주시면 돼요 하나 그 옆에 코로 넘어가서 매듭 하나 걸고 꼬아서 다시 그 코로 둘 크기가 너무 다를 때는 다시 떠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또 한 코에 매듭 두 개 다 걸게요 하나 걸고 반바퀴 꽂아서 그 코에 다시 걸기 이번에는 4개 사용해서 한 코에 매듭 하나씩 걸게요 매듭 하나 걸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으로 가서 매듭 걸고 매듭 걸고 매듭 걸고 또 그 옆으로 가서 매듭 걸고 그 옆으로 가서 또 매듭 걸고 또 매듭 걸고 그 옆에 코에 매듭 걸고 나머지 양말목 두 개는 한 코에 매듭 두 개씩 걸어주시면 됩니다 매듭 걸고 매듭 걸고 그 코에 다시 매듭 걸고 매듭 걸고 그 코에 다시 매듭 걸기 자 이렇게 쭉 떠줄게요 이렇게 2단 떴습니다 3단 갈게요 우선 우선 한 코에 매듭 하나씩 여섯 개 떠줄게요 둘 넷 여섯 자 여섯 개는 한 코에 매듭 하나입니다 매듭 먼저 하나 걸고 반바퀴 꽂아서 그 옆에 코에 걸어주는 거예요 여섯 코 쭉 다 떠주겠습니다 매듭 걸고 그 옆에 코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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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코에 걸고 이렇게 여섯 개 해주셨다면 양말목 두 개로 한 코에 매듭 두 개씩 걸어주시면 됩니다 매듭 걸고 그 코에 다시 매듭 걸고 그 옆에 코에도 매듭을 걸고 다시 그 코에 매듭 걸고 자 그 다음 양말목 세 개로 한 코에 하나씩 매듭 하나씩 걸어줄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잘 보셔야 돼요 약간 다릅니다 우선 두 개를 걸어줄게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거냐면요 양말목 매듭을 하나 걸고요 반박이 꽂아서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세 코 건너뛴 그 다음 코에 나머지 매듭을 하나 걸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또 뜰게요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쭉쭉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말목 세 개를 이용해서 그 옆부터 한 코에 매듭을 매듭 하나씩 양말목 총 세 개 걸어줄게요 하나 둘 둘 셋 그 다음 한 코에 매듭 두 개씩 두 개 걸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둘 그 코에 또 거는 거예요 매듭 두 개씩 건다는 거는 자 그 다음 둘 넷 여섯 일곱 개 한 코에 매듭 하나씩 쭉 걸어주겠습니다 매듭 걸고 반박이 꽂아서 그 옆에 코에 걸어주는 거 이거를 일곱 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일곱 개 했다면 나머지 양말목 하나는 여기 마지막 코가 걸린 곳에 겹쳐서 두 개 더 걸어 줄 거에요 매듭 하나 걸구요 또 그 코 그러니까 한 코에 매듭이 총 3개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쭉 떠주면 하트 하나 완성입니다 하트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똑같이 한 개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뒤집어 보시면 방향에 따라 이 무늬가 살짝 다르게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깥 면이 바깥으로 오도록 서로를 겹칩니다 하트를 쫙 겹치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붙어 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고리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여기 끝에 오도록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여기 끝에 오도록 이렇게 겹쳐 잡으시면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제일 가운데죠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 줄 거에요 여기에 우선 매듭을 하나 겁니다 아예 모든 걸 겹쳐서 매듭을 거는 거에요 매듭 하나 걸고요 전 항상 왼쪽으로 뜨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게요 그 옆에 코도 이렇게 겹쳐 잡고 매듭을 하나 걸어주세요 자 이 방법으로 쭉 내가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 코 겹쳐 잡고 매듭 하나 걸고요 이때 잘 보세요 그 다음 코는 이렇게 잖아요 그 사이에 얘를 마지막 코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겹쳐 잡아주고 매듭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뜨면서 계속 합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두 코 이 두 코를 양말목 하나로 합치는 거죠 매듭 하나 먼저 걸고 이중뜨기로 똑같아요 반바퀴 꼬아서 그 옆에 위에서 봤을 땐 총 네 줄을 통과하게 매듭을 걸어주는 거죠 걸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그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둘 이렇게 잡고 빼고 잡고 빼고 그 다음 또 두 코 겹쳐서 매듭 걸고 잡고 빼고 그 옆에 또 두 코 네 줄 겹쳐서 매듭 걸고 반바퀴 꼬아서 그 옆에 네 줄 겹쳐서 매듭 걸고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곳까지 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까 연결을 시작했잖아요. 그 위 코 있죠? 그 위에 여기부터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 우선 이 매듭 제일 가운데 바로 옆에 매듭 하나 걸고 반밖에 꼬아서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연결 코 위에 매듭 하나 걸고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선 매듭부터 다 걸게요. 그 다음 여기 두 코가 겹치고 여기 두 코가 겹치는데 가운데 연결 같이 해서 마지막 코 같이 겹쳐서 매듭 걸고 그 옆에 네 줄 매듭 걸고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 연결하면 되겠죠? 오른쪽부터 매듭 걸고 반바퀴 꼬아서 왼쪽 두 코 겹쳐서 매듭 걸고 근데 뜰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 옆에도 이렇게 여기 여기 연결하면 되죠? 그 옆에도 매듭 걸고 뜨기 자 이렇게 계속 떠야 하는 바로 옆에 한 코 건너서부터 매듭 걸고 돌아와서 매듭 걸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렇게 쭉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미 건 이미 매듭을 건 곳에 또 걸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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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크로스백 길이로 만들려면 이 방법 말고 좀 얇게 떠지는 가방끈으로 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만들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둥줄 만드는 방법 이용해서 가방끈을 늘려주세요. 자 이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 앞에 두 코와 마지막 코를 같이 겹쳐 잡고 양말목 한 개 통과 이 두 고리 겹쳐 잡고 통과 한 고리에 한 고리 넣어서 쭉 잡아당기기 그리고 안쪽으로 이 매듭을 감춰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하트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는 가방끈을 만들어서 하트 가방 예쁘게 완성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